안녕하세요 MC 허경구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서 펼쳐지는 삭하이퍼댄스 퍼포먼스 대회 MC로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댄서들의 멋진 실력 여러분들 함께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심사위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상미, 진섭, 재현, 미정, 민경, 민즈 6분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댄서들의 솔로와 분무 이 두 가지 퍼포먼스 모두 보실 수 있어요 10월 26일 토요일 삭하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랍게도 아직 참가 신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학생들은 10월 22일까지 우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의 인스타그램 혹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하시고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10월 26일 토요일 삭하트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연락ICO 이 정도라는 내용은 somewhere 아니면